동천왕 맞네요 동천왕을 두 번이나 주신 우리 쌩이님 앗 아아 신원영도 드렸던 그렇죠 신원영과 동천왕을 주셨던 바로 그 계정 아흫 고드하고 좋아요 자 시작하자마자 유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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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하고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쌍춤으로 쌍용으로 장량담에 좋은 아니구나 하오브인 유비 제갈량이냐 하오브인 유비 제갈량 하오브인 유비 제갈량 유선으로 시작한다 좋았다 유선으로 시작 좋았다 유선 시작 좋았다 유선 시작 좋았다 유선 유선 시작 좋았다 중복 아 중복이야? 에라이 왜 웃겨? 잠깐만 왜 웃어 야 왜 웃는데 잠깐만 마일리지에서 왜 왜 웃는데 왜 웃어 야 님들 왜 웃는데 아니 웃지마 욕나온게 웃겨? 웃겨? 욕나온게 웃겨? 물음표 왜 왜 위나라가 위나라 완성했는데 휴골놈이 아니 위나라 완성했다고 뭘 들었어 왜 여기서 그러니까 없.. 없다고? 없어.. 아니 위나라는 완성을 했다니까 아까 사.. 하경이 아니라고? 여기 또 떠? 아니 쓰레기는 저리 치우고 네 아닌 정말? 뭐 여기 또 나와 그러면? 진짜? 헉 나온다 나와 또 용이 나온다고? 부첨인데? 부첨도 용이 왔구나 야쓰 부첨도 나쁘지 않은데 부첨 갖고싶은데 오 잘됐다 잘됐다 부첨 잘됐다 부첨 잘됐다 오 좋았어 좋았어 출발이 좋아 출발이 좋아 아 출발 좋습니다 여러분 부첨은 좋지 얘가 싫어 보이네요 응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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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춤보다 추네요 호재다 호재다 호재 아 그거 아니라고? 허벅지가 제가 아까 튼실한게 아니었어? 상당히 튼실해 보였는데? 사실상 똑같은거 아닙니까? 사성도 나왔어? 그런것까지 다 보여? 춤만 보고 있었네 앞에서 용이 두번 나왔다가 요번 좀 쉬어 갈라나봐요 오사로입니다 오사로 오사로 오오오 호재다 호재다 오사로 오 오 누구니 넌 춤출걸로 예상이 됩니다 채팅창이 조용하죠 짠 짠짠 얘는 뭐냐 다 나오네 부사는 여기저기 다 나오네 고닥 그렇다면 고다고 응 가운데놈이요 그걸 고다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엥 어서오세요 제비 어디갔어 피니치님 제비 어디갔어 장포이옵니다 촉에서 부사에서 쓸거면은 굳이 부사에서 쓰나 싶기도 하고 뗐다구요? 그렇군요 하하하하 떼셨군요 사사로입니다 쓰읍 아쉽네요 으잇 사사로 누구냐 넌 지금까지는 촉이 잘 나왔어요 물론 3회가 나오긴 했지만 척 척척 하하하하 척척할때는 마대지 역시 척척한 마대 어디 하나 빠지질 않는군 이번엔 또 어떤 미션을 두고 달려주세요 5번 누르고 달립니다 아 제가 갑격인가요 가자 자폭 모션 중요합니다 기술쓰는데 한 세월 걸리는 애들은 다른 스킬을 먼저 맞아요 다른 애들이 적 팀 적 상대 장수들이 스킬 쓰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되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포를 잘 안 쓴대요 그것도 실패요 자폭도 장성체요 야 총은 그렇게 잘나옵니다 장성체 왜 점점점 방현이 제일 빨리 죽어요 방현은 빙글빙글 돌다가 죽고 트리플 호재야 이것도 엄마 드신 성체 트리플 호재 냄새가 난다 큰가 큰가 근데 장성체도 호재 취급을 해야되나 맞다 맞네 제대로 맡았다 근데 용장은 잘 죽질 않으니까 맹장을 써야지 빨리 맞고 빨리 죽지 안그래요? 고다고 아니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어 잠깐만 이거 보고 했는데 여기 오사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걸 보라 그랬더니 보라는 듯이 오사로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총나라 자폭이 연계가 되나 허이차 빰빰 어 위나라는 완성을 했다 이놈들아 조비가 나왔네요 저 놈이 왜 유비랑 유심요? 그렇군요 근데 다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총나라는 부사님 되게 잘 안 쓰던데 이거 위트견이요? 아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자꾸 위나라 애들이 나오는지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곧하고 그렇죠 그렇게 곧하고 가자 달리줘 이런 거 조금 조금 애매해 춤을 춥니다 3,4로 3,4로 세님은 3,4로 어머 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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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용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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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어머 어머 용이 나오니까 어머 어머 하지 왜 그래 포삼랑이요 포삼랑이 나오네 여기서 와 나 포삼랑 노중복이야? 나 없어 얘 없어 코스프레는 했는데 얘는 없어 엄마 데꺼 오라고 노중복 같던데 노중복 같다고? 좋지 포삼랑이면 좋지 포삼랑 좋지 얘도 카드로 써도 좋지 응 아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얘가 아닌데 좋긴 한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장수는 좋은데 아 장수 좋긴 한데 아 뭐 포삼랑이 신화 둘 때도 좋다고? 나는 장대 걸 때 제가 신화는 이미 다 뚫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85레벨쯤 되면 신화 다 밀고 제 신화 갈 뿐 알아서 장성채쯤 하나씩 다 갖고 있어 바로 갑시다 용 보러 용입니다 여러분 용이에요 용용용용 용용용 용용용용 용용용 용용용용 용용용 두 번째 확용 용융입니다 여러분 응이다 지금 다음이 있으니까 벌써 미비된 당신들이 봤겠지 하지만 난 한참 뒤에 봐야 돼 자 앞장이 호재고 뒤에서 용이 나올 건데 님들 봤지 크흠 크흠 으 unkt다 쳐 으흠 크흠 크흠 음 이건 어쩔 시골이야 크흠 왜 크흠이지? 장비만 아니면 된다구? 그런데 크흠흠흠 하고 웃지는 않았어 근데 장비는 아니래 그건 다행이래 아니 근데 왜 크흠이지? 궁금하다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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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봉이요 너도 오늘 자주 보인다 유하 너 말고 유비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아니야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돼 하오브 하오브 자글자자 유비 아이씨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잊지 않나 아이씨 간부인은 좀 아닌데 S를 바랄거면 곧하고 황현을 돌렸겠지 음 어쨌든 5사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게 안 나온 강성 문제입니다 제가 뽑기는 좀 들쭉날쭉하긴 한데 왜 웃어 야 잠깐만 키가 키 너무 많은데 잠깐만 키가 키 너무 많잖아 지금 용이다 용인데 용이란 얘기인데 웃음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 님들 너무 웃는다 야 잠깐 두줄 세줄 막 그렇게 웃을 건 아니잖아 관응이고요 관응이 C급이야 B급이야 C급같이 생겼는데 거실 나갔다가 봐버렸다 거실 나갔다가 봤다고? 아 용이구나 이게 용이구나 아 근데 뭔데 웃어 명령어 추가한다고? 이거를? 왜? 후 아 했는데 아니요 어어 맞아요 용이 이렇게 잘 안 떠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뜨는願い 포상 그래서 웃었구나 모두 이해했다 아 관은 B에요? 아 님들이 왜 웃었는지 이제 모두 이해했습니다 잘 알게 했구요 비드 나왔네요 잘 나오는데 오늘? 제일 잘 나와 역시 마지막에 호재를 빨아가는 것인가? 와 여러분의 호재 우리 세인님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뜨는데? 잘 뜬데 왜 이렇게 우프냐고? 나도 우퍼 야 용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아니 용이 용이 다섯 개나 나왔는데? 이런다고? 하긴 뭐 아까 춤도 다섯 명을 췄잖아 어 잘 뜨고 촉특은 맞는데 왜 이럴까? 보다고 갑시다 다음 다음 또 자 또 크크크크 해봐 또 한번 해봐 언제까지 크크크크 웃을 수 있나 웃을 수 있어? 웃을 수 있어? 안 웃고 조용한 걸 보니 춤을 추겠군 디바님 혼잡고 있어 아니 진짜 그만 웃어 부사인 때문에 웃는 거야 지금? 방금 부사인 좋테메 부사인 쓸 거면 딴 애 쓴다 이말이야 고만 웃어 아우 머리 아파 앰비션 불러 앰비션 불러 오셨어요? 빨간눈 앰비션이잖어 무섭잖아 없네요 다섯 명이 똑같이 춤추기도 쉽지 않은데 알지OUT 달라리 아웅 해 놉 mud삼 Pan edi 새로운 fiction 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